안녕하세요 여러분. 독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가난하게 이터나이즈라는 게임 소개하며 스팀 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스튜디오 사이가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액션 게임과 데이팅 게임을 합치는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페르소나 시리즈는 이 게임의 형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. 게임 플레이 좀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서 데모 플레이스트로도 있고 스팀에서 데모 직접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저는 리뷰하기 위해 이 게임을 키버즈한테 공짜로 반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스팀 덱의 성능 상태가 좋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. 이 세팅으로는 게임을 합니다. 그래픽도 좋고 희상도 떨어진 이슈 같은 걸 당하지 않았어요. 그림자 희상도만 좀 낮긴 해요. 저는 상관없어요. 이터나이즈는 스팀 덱에서 거의 100%로 60프레임이 안전적이에요. 튜토리얼 싸움에야 왠지 프레임 드랍이 많은데 게임 좀 더 계속 해보니 이 이슈가 사라졌어요. 스팀 덱의 최적화가 잘 된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은 퍼소나와 비슷한 게임을 찾으시면 이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의 영상은 미친듯이 짧지만 게임의 최적화가 좋으면 할 말이 많이 없죠. 다음에 봐요.